자 그러면 신홍예약 함께 할텐데 여러분들 민혁과 가지고 있는 매력, 내기고 받는 소리 같이 흥겹게 하면서 잘 넘어가겠습니다 신홍예약 큰 박수 함께 공예약 큰 박수 공예약 공예약 거절 시 공예약 거절 시 공예약 공예약 잘 또 헌다 공예약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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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해야 어저시고 홍해야 잘 녹았다 홍해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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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에 봉헤영 옹헤영 또 옹헤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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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영상은 아주 시원하게 좋았습니다 제가 배기곡 받을 때, 그 울림이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됩니다 민요의 아주 큰 장점이기도 하구요 민요는 이렇게 같이 놀 수 있는데요 하여튼 첫 번째 공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신명나게 한 번 더 넘어 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. 아 저도 올해는 개인적으로 올해 마지막 고민입니다.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또 각자 또 힘들게 또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을 오늘 음악으로서 힐링하시고 한 해 또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 다가오는 새해에 힘찬 기운으로 하시는 일이 아주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. 내년에 또 황금 겟띠이니까요. 혹시 겟띠 혹시 있으신가요? 아 저 겟띠라고 하니까 왜? 아무튼 네 아주 모든 분들이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박수! 박수! 피아노 잘하죠? 그거 보고 해주세요. 아뇨~~ 아아이 아까 추익생 배웠죠? 추익생? 으이! 하는 거 자, 갑니다 다시 한 번 아저이! 어이! 다시 짧고 굵게 어이! 그렇지 다시 한 번 어이! 다시 한 번 어이! 어이! 그렇지 자, 갑니다 아저이! 어이! 어이! 시구나 들어와요 저리 시구나 들어와요 이제 한 잔아 들 보나 보았니 송송 해 송송 밤중 새벽이 어이! 하얗겠어 웬만하면 너무 할래 밤중 새벽이 어이! 예! 과연하나 수 하얗lined 어이! 송송 이준 원입 매일 내 꿈을 더위라야 상자 안전하게 보라 선물이란 빛나 진빈한 상이 나면 된다 우리의 꿈을 더위라 꿈과 보라다 내 꿈을 더위라 다음 보라 보라 내 꿈을 더위라 내 꿈을 더위라 상자 안전하게 보라 선물이란 빛나 광북농이나 선물이시기 온전한 전하게 보라 공원이란 광북농에 증명총장이 참고싶어 일고일고 저한테 꿈과 보라 내 꿈을 더위라 고소한 уч한 시끄빈 한자랍 вс다른 내 꿈을 더위라 눈 우리의 꿈 다 한번 나 밤새로 속에 내 꿈을 더위라 제 꿈을 더위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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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